간단해. 천만원 줘야 하나? 관리직원? 2천만원 줘야 하나? 아니 그니까 얼마를 줘야 저럴걸 감당을 할 수 있겠냐고 관리는 실판지에 그거 갖고 돼? 나 같으면 나가서 차리겠다 어? 어디서 물건 받아다가 줄거야? 나가면? 민혁 1km 보라꾸나야 다른 데 업체 가서 불붙여서 거래철 넘겨도 감당했는데 대지를 어디 잡을거야? 어? 아니 나는 한번 나가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먼저 내치는 분이 적 없다고 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본인이 나를 뒷박을 치고 나갔어 500m 못한거나 나도 헛솔 조롯다 원 넌 헛솔 붙였다 가게 없어 그래서 표기를 국내산을 해놨을거야 원산지 표시 봐봐 원산지 표시가 돼? 그러면 제주산이라고 안되어있고 국내산이라고 되어있을거야 원산지 표시가 돼? 못 받으면 국내산 써야하니까 눈이 막 꼬마 점심 깰게